삼국지, 삼장, 삼고초력 아들의 유해된 싸움 한편 유비는 조조가 원소와 대적하느라 허도를 비운 틈을 타 병력을 이끌고 허도 공략에 나섰다. 유비와 군사들이 양산지방에 당도했을 때 조조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조는 유비의 출정 소식을 듣고 급히 군대를 끌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따라서 조조의 군사들은 전쟁과 행군으로 몹시 지쳐있는 상태인지라 유비의 군사는 조조의 병사를 가볍게 물리쳤고 조조의 병만은 대패하여 물러났다. 그런 이후 조조의 군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꿈쩍을 하지 않았다.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 유비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의 군사들이 군량을 싣고 오다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몽땅 빼앗겼으며 연암도 조조의 병사들에게 벌써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조군의 전략이 심오하고 괴이하다. 조용한 가운데 조조의 군대가 이렇듯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던 유비는 놀라서 혼절할 지경이었다. 유비는 밤새 병력을 철수하여 길을 떠났다. 그렇지만 도중에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복병을 또 만나니 적들이 앞배와 등 뒤에 모두 버티고 있는 셈이었다. 물러서지 마라. 뒤를 보이면 끝장이다. 유비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유비는 패잔병을 이끌며 유표에게 의탁하러 갔다. 조조의 군대도 더는 유비를 쫓지 않고 허도로 돌아와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숨을 가다듬게 했다. 조조는 이듬해 봄이 되면 병력을 끌고 관도로 가 원소를 치기로 했다. 원소는 이때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셋째 아들 원상에게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우게 했으나 원상은 삼합도 싸우지 못하고 조조 군대에 쫓겨 기주로 도주했다. 원소는 아들 원상이 패하여 기주로 쫓겨 돌아오자 병이 더 악화되어 피를 토하고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원소는 셋째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여 부업을 잊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상을 치르기도 전에 원소의 처 유씨는 생전에 원소가 총애하던 애첩 다섯을 죽여 없앴고 원상은 자기 어머니 유씨보다 한술 더 떠 후한을 없애야 한다며 다섯첩의 가족마저 고스란히 몰살시켰다. 원소의 세 아들과 생질은 조조의 군대가 두려워 기주 성문을 굽게 걸어잠그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조조의 군대도 기주를 함락시킬 재간이 없었다. 조조가 답답하고 초조해하자 모사 곽가가 가나였다. 원소는 장자를 패하고 어린 셋째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니 승상께서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끼리 잡아먹으며 싸움을 끝낼 터이니 화는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십시오. 옳은 지적이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 유표를 치러 갔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담과 원상이 기주성 밖에서 서로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들끼리의 자리다툼과 오해가 빚어낸 고륙 상장이었다. 원담은 아우 원상에게 패하여 남은 병력을 끌고는 평원으로 도망쳤다. 아우에게 패하여 쫓겨간 원담이 몹시 괴로워하자 그의 모사 곽도가 방도를 모색했다. 조조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조조는 원상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조가 기주를 점령한 후 지친 조조의 군사를 공격하면 기주는 우리 것이 됩니다. 원담도 이에 솔깃하여 평원형 신비를 사신으로 보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조는 원담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기주를 포위한 조조는 이번에야말로 기주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었다. 원상은 부장 신배에게 명하여 기주를 지키게 했고 자신은 손수 병력을 이끌고 성 밖에서 주둔하며 조조에게 맞섰다. 조조는 기주성을 함락시킬 뾰족한 묘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조조와 원상 양편 군대가 계속하여 팽팽히 맞서고만 있는 가운데 모사 허유가 조조에게 한 가지 계략을 내놓았다. 그것은 모카 근처의 장하물을 끌어와 기주성 안으로 들이부어 성 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함락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거 묘한 이로다. 당장 실시하도록 하라. 조조의 군대는 원상을 물리치고는 성 밖에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파 들어갔다. 구덩이의 지름이 스무척에 이르렀을 때 장하의 둑을 터 물을 기주성으로 밀어넣으니 성 안은 순식간에 물 지옥으로 변하였다. 군량마저 물난리로 결단 나게 되었으니 원상의 군대는 완전히 조조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꼴이었다. 조조 군대의 기습에 쫓겨 달아나기 바쁜 원상은 자신의 관인 끝에 달아놓은 끈과 의복 등속마저도 팽개치고 도주하였다. 조조에게 투항한 신비는 원상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훔쳐다가 창 끝에 매달고 흔들어대며 성 안을 향해 소리쳤다. 이것 좀 보게나. 원상은 진즉 자네들을 버리고 달아났네. 이제 승상 나리께 투항하라고. 성 안을 지키고 있던 신배는 신비의 작태를 보자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뻗쳐올라 폭발하고 말았다. 신배는 신비 일가 80여 명을 성 위에서 차명에 처하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목을 성 아래로 하나씩 떨어뜨리니 잘려진 사람의 목이 신비 앞에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의 가족들임을 알아차린 신비는 절규하며 통곡했다. 신배의 조카 심영은 신비와 친분이 남다른 사이였다. 심영은 자신의 삼촌이 친구의 가족들을 이처럼 무참히 죽이자 신비에게 동정심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 심영은 친구를 생각하여 조조 징영과 밀통하고는 성의 서쪽 문을 열어주었다. 그곳을 통해 조조의 군사들이 물밑듯 쏟아져 들어오니 패전과 물난리를 겪느라 힘이 빠진 기주는 마침내 조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기주성을 점령한 조조 앞으로 망나니가 선비 한 사람을 끌고 왔다. 그는 옛날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지은 진림이었다. 조조는 진림을 보자 다그쳐 물었다. 니놈이 날 욕하는 글을 지어 바칠 때 날 욕하는 걸로 모자라 어찌하여 감히 우리 부친과 조부마저 욕되게 했는가. 조조가 진림을 책망하자 좌우에 있던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부추기고 나섰다. 헌데 진림만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태연했다.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껴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사에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주성에 입성하는 조조에게 허유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자네가 만일 나를 얻지 못했다면 이 성문을 어찌 넘어갈 수 있었겠나. 허유는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했다. 조조는 허유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호탕이 웃으면서 되받았다. 당연하지. 허유가 아니라면 누가 해낼 수 있었겠나. 이에 신명이 난 허유는 허저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잘난체를 했다. 허저는 허유가 오만방자하게 조조를 깔보고 낮추며 모든 공을 자기 덕으로 돌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허유의 목을 베어버렸다. 허저는 허유의 머리를 들고 조조에게 가 허유를 죽인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나 조조는 허저를 심하게 나무라며 사람을 시켜 허유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 원담은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기에 계속 재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조조의 미움을 받고 남피로 도망가야 했다. 조조가 새를 몰아 뒤쫓아가니 원담은 마지막으로 조조와 싸워보겠다고 성 안의 백성들을 앞세워 조조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갔다. 양편 군대 사이에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조조가 직접 북을 두드리며 진영의 사기를 불태우니 병사들의 용기는 더욱 치솟았다. 원담의 군사들은 조조의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원담은 끝내 조조의 장수 조웅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원담을 죽인 조조는 원담의 목을 성문에 걸어놓고는 감히 원담의 죽음을 애도하여 곡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참하겠다고 명을 내렸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주별과 왕수는 원담의 머리 아래에서 어버이를 잃은 양 곡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조조는 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원수에게 이토록 많은 충신들이 있었다니. 그가 인재를 제대로 뽑았었던들 난 이 기주성을 견눈질도 못했을 것이로다. 조조는 왕수의 충심을 높이사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빈으로 대접했다. 1편 원희 원상 형제는 조조를 피해 오환으로 도망쳤다. 조조가 친히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치러 출전하겠다고 나서자 모사들이 만류하며 가나였다. 요서에 있는 오환까지 가자면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미 허도를 비워놓은 지 오래인데 이때 허도가 공격을 받는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시 가문은 기왕에 폐망했으니 이만 허도로 돌아가미 어떠신지요. 곽가는 반대의 의견을 펼쳤다. 곽가는 허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조조에게 계책을 세워주며 원희와 원상을 칠 것을 권했다. 조조도 곽가의 진원을 받아들여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어차피 원희 원상 형제는 전투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조조의 군대는 백랑산에서 원희와 원상을 완전히 대패시켰다. 원시 두 형제는 겨우 수천명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요동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몇몇 모사들이 만류했던 만큼 사막을 행군하여 정벌하는 것은 보통 큰 고생이 아니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자. 조조는 간신히 군사를 거두어 역주로 돌아왔다. 조조는 요서 정벌을 반대하며 간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며 치하했다. 내 이번 정벌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이는 순요행일 뿐이오. 앞으로는 절대 무모한 짓은 말아야겠소. 그러니 그대들이 내게 진원하는 일을 절대 꺼려서는 아니되오. 서쪽에 피신해 있던 원시 형제를 토벌하는 동안 조조의 뛰어난 모사인 곽가는 중병을 앓게 되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구나.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곽가가 세상을 뜨니 그의 지모를 몹시도 아끼고 신뢰하던 조조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런 조조에게 곽가의 유서가 올라왔다. 어디 보자. 이를 뜯어본 조조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병력을 역주에 묶어놓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이를 이상히 여기자 조조는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절대 성급히 움직이지 말라. 곧 원상원위의 목이 베어져 올 테니 그때가 되면 철수하여 돌아가겠다. 원시 형제의 목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니 모두 어처구니 없어했으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통, 태수, 공손강이 사람을 보내 원시 형제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러 왔다. 놀라며 신기해하는 장병들에게 조조가 말했다. 곽가가 남긴 유서에서 이르길.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공손강이 원시 형제에게 요동 땅을 뺏길까 두려워 그들의 목을 베어 갖다 바칠 터이니 내게 그저 기다리라고 했네. 모든 병장들은 곽가의 선견지명과 충심에 탄복하였다. 조조는 어느 날 땅 속에서 노런 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파보도록 했다. 그곳에서 동으로 만든 참새인 동작이 나오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것은 큰 길조라 하였다. 이에 흥이 난 조조는 곧 장하 위에 동작대를 세우라 일렀다. 그리고 아들 조식의 말에 따라 동작대 좌우에 옹룡대와 금봉대를 세워 더욱 위풍당당하게 보이도록 했다. 유표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는 조용히 기다리며 때가 새로이 오기를 엿보고 있었다. 유표는 전에 자신에게 투항했던 도적 장무와 진손이 강하에서 거듭 반기를 들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유비에게 이를 소탕하라고 명했다. 출전하겠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와 조자룡을 대동하고서 두 도적을 깨끗이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조자룡은 적장 장무의 천리준마 정로마를 빼앗아 유비에게 바쳤다. 유표가 정로마를 보더니 훌륭하다며 찬사를 보내자 유비는 유표에게 정로마를 선사했다. 유표가 이 말을 받고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정로마를 본 부장 괴월이 말하였다. 이 말은 눈 밑에 눈물바지 웅덩이가 파여 있고 이마에는 흰 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해할 흉상이니 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표는 괴월의 말을 믿고 정로마를 유비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말은 훈련과 전장에 자주 나가는 자네가 타는 것이 좋은 듯싶네. 유표의 부인 채씨도 유비의 후덕함과 빼어난 사람댐이 마음에 걸렸기에 그녀도 유표에게 유비를 경계하고 의심하라 일렀다. 나도 알고 있소이다. 유표는 부인의 말이 있은 연후 유비를 신야로 보내 주둔하도록 했다. 유비는 유표의 명을 받들어 정로마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막빈 이적과 마주쳤다. 이적은 유비에게 공손히 절하며 물었다. 괴월이 이 말은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정로마를 타고 가시려 하십니까. 유비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다. 어찌 한낱 말 한마리가 사람의 명을 좌우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제 명이 있는 법이시오. 이적은 유비의 의연함과 성품에 탄복하여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유비가 식려로 옮겨오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대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개혁하자 모두들 유비를 칭송해 맞이 않았다. 거난 12년 봄 유비의 간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유선이었다. 유비의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없었다. 수고했소 부인. 간부인은 유선을 인퇴하기 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찬란한 빛의 정기를 마시곤 했으므로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았다 하여 유선의 아명은 아두라 붙였다. 하루는 유표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유비를 청했다. 유표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유비에게 물었다. 장자를 패하고 막내를 후계자로 삼고 싶네. 그렇지만 큰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자네가 방법을 좀 가르쳐주지 않겠나. 유비는 신중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장남을 두고 막내를 후계자로 정하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후에 집안이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채씨 문중의 세력이 너무 강성하여 굳이 채씨 부인의 아들인 막내 아드님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면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채씨 세력도 언젠가는 쇠퇴할 것입니다. 이때 병풍 뒤에서 엿듣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인 채씨였다. 채씨는 유비가 자신에게 불리한 간언을 하자 유비를 사무치게 미워하게 되어 틈만 나면 유비를 중상모략하여 유표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채씨는 아무래도 유비를 없애야 마음 놓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계속 가문의 세력을 굳힐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인 채씨는 마침내 동생 채모와 음모를 꾸며 유비를 죽이기로 했다. 이윽고 야심한 밤이 되었다. 유비가 역관 숙소에서 촛불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호련 이적이 찾아왔다. 유비가 반갑게 맞이하자 이적이 갑자기 체근했다. 어서 몸을 피해 신냐로 돌아가십시오. 채씨 일당이 유황숙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맙네. 이적 덕분에 유비는 무사히 채씨 일당의 마술을 벗어날 수 있었다. 채모는 유비를 죽이려던 계획이 한 번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표에게 연회를 베풀어 유비를 초대하라 하고는 군사를 매복시켜두었다. 이 적은 이번에도 은밀히 채모의 음모를 유비에게 일러주며 군사가 매복되지 않은 문으로 어서 빠져나가도록 일렀다. 유비는 연회석상을 빠져나와 말을 타고 달렸다. 채모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몰아 급히 뒤쫓았다. 달리던 유비는 눈앞에 시퍼런 강이 펼쳐진 것이 보이자 채찍으로 정로마를 때리며 간절히 외쳤다. 정로마야, 네가 정말 오늘 날 죽일 셈이구나. 유비를 태운 정로마는 순간 새처럼 날아오르더니 강을 건너 서쪽 끝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채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섰을 수밖에 없었다. 단신으로 채모의 칼을 피해 달아나던 유비의 귀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금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금을 연주하는 노인은 수경이란 사람이었는데 유비를 알아보고는 안으로 청했다. 수경 선생과 유비는 초가집 안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유비는 수경 선생에게 간곡히 물었다. 수희는 스스로 부족하나마 천하의 대사를 도모할 뜻을 품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도 이렇듯 쫓기는 신세입니다. 선생께서 제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경 선생은 유비를 위해 일러주었다. 널리 인재를 모으시오. 만일 그대가 와룡이나 봉추 둘 중 하나만 얻는다면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이오. 유비는 수경 선생을 다그치며 와룡과 봉추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더 이상 대꾸해 주지 않았다. 유비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며 잠을 잃을 수 없었다. 밤이 한참 깊어졌을 때 원직이란 자가 불현듯 수경을 찾아왔다. 유비는 혹시 이 사람이 와룡이나 봉추가 아닐까 생각되어 엿보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수경에게 물었다. 간밤에 찾아오신 원직이란 분은 누굽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셨는지요? 수경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유표에게 투항하러 갔었으나 인물댐이 크지 않아 돌아와서는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네. 수경은 끝끝내 원직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그가 와룡이나 봉추가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는 유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노랫말은 걸출한 주인을 만나 충성을 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으니 유비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말에서 내려 노래하는 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의 존함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와룡 선생이나 봉추 선생이 아니신지요. 그러자 그는 노래를 멈추고 말했다. 저는 선복이라 합니다. 장군께서 받아주신다면 제 힘껏 모시겠습니다. 유비는 기뻐서 선복을 데리고 갔다. 선복은 유비가 탄 정로마를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 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주인에게 해를 끼칠 말입니다. 허나 이 말로부터 아무 해도 입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비가 그 방도에 대해서 묻자 선복이 대답했다. 장군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내십시오. 그럼 이 말은 장군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을 찾아왔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선복의 말에 유비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제게 남을 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시키신다면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선복은 유비가 인과 덕을 갖춘 참 영웅임을 알았다. 그는 유비 곁에 남아 정성껏 부필하기로 했고 유비는 선복을 군사에 임명했다. 기주를 차지한 조조는 허도로 돌아왔지만 형주를 정복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조조는 일단 사촌동생 조인을 시켜 병력을 이끌고 번성에 주둔하게 하여 형주의 정세를 호시탐탐 엿보았다. 조인은 번성을 쳐서 공을 세우게 되자 유비가 있는 신야를 공격할 마음이 생겼다. 대오를 가다듬은 조인이 신야를 칠 것을 명했다. 선복은 유비에게 금쇄진이란 용병수를 내놓아 조인의 군사를 치게 하는 한편 관우를 번성으로 보내 비어있는 번성을 점령하도록 진언했다. 유비는 선복의 말을 따라 대승을 거두었고 조인은 대패해 번성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번성은 관우가 점령하여 지키고 있는 이후였다. 승리를 거둔 유비가 번성으로 들어가니 번성에 현령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현령 역시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성이 유씨였다. 유현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유비를 정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석상에서 유비는 외모가 준수하고 기풍이 남다른 청년을 발견하고 누구인지를 물었다. 유현령이 자신의 생질인 구봉이라 일러주자 유비는 구봉이 몹시 마음에 드니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했다. 유현령도 쾌히 승락하여 구봉은 유비의 양아들이 되었고 이름도 유봉으로 고쳤다. 관우는 이후 후계자를 둘러싸고 유비의 친아들과 분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뭇 걱정되어 이 일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조인이 유비에게 대패하고 돌아오자 조조는 유비의 대승이 못내 의문스러웠다. 분명 보통의 책략가가 세운 용병술이 아니었다. 조조가 조인에게 물었다. 이번 전쟁에서 유비에게 전술을 짜준 자가 대체 누구냐. 참으로 뛰어난 모사이다. 듣기로는 선복이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의 대답에 모사 정욱이 덧붙이며 조조를 부추겼다. 선복의 진짜 이름은 서서이고 자는 원직입니다. 명망 높은 수경선생과도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인재와 교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주가 아주 빼어나니 승상께서 그를 얻고자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서는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효자이니 그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면 그도 별수없이 승상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서서의 모친을 찾아가 아들을 불러드릴 편지를 써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서서의 모친은 의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조조가 자신을 볼모로 하여 아들을 얻으려 하자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주기는커녕 돌뼈루를 조조에게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장 꺼지시오. 조조는 한갓 노파에게 이런 봉변을 당하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서서의 모친을 죽이라 명했다. 모사 정욱이 이를 만료하며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얼마 후 정욱은 기회를 엿봐 서서 모친의 필체를 몰래 익혀서 편지를 위조했다. 서서 이래도 통하지 않겠냐. 편지의 내용은 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 제발 유비를 떠나 조조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편지였다. 정욱은 이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모친의 편지를 받은 서서는 편지가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장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는 관직을 사직하고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유비는 마지막 보내는 자리에서 서서와 술잔을 나누며 애석함과 아쉬움에 목이 메이게 울며 말했다. 내가 선생을 잃으면 좌우 수족을 잃는 것과 같으니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모자의 연을 지키는 것이 의이니 어쩔 수 없지요. 선생의 가르침을 이제 받을 수 없다니 이 짧은 인연이 동안스럽습니다. 서서 역시 유비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돌려 갈 길을 갔다. 결국 이대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뿌리며 서서를 보낸 유비는 도대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서기가 힘들었다. 그저 떠나는 서서의 뒷모습만을 마냥 바라보고 있던 유비는 그의 뒷모습이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원망스러운 듯 소리쳤다. 당장 이 나무들을 몽땅 베어버리고 싶구나. 선생의 뒷모습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때 불현듯 서서가 말머리를 돌려 유비에게 달려왔다. 유비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생각을 바꿔 돌아오기로 하신 겁니까? 서서는 유비에게 한 임무를 추천했다. 소인이 정신이 황망하여 드릴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천하 기재가 한 분 계십니다. 성이 제갈이고 이름이 량이며 자가 공명이고 혼은 와룡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얼떨떨한 표장을 지었다. 아니, 와룡 선생이 그분이시군요. 그럼 봉추 선생은 누구십니까? 봉추 선생은 방통이란 분입니다. 서서는 제갈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며 반드시 유비가 몸소 가서 간절히 청하여 모셔와야 한다고 일렀다. 거짓 편지에 속아 노모를 구하기 위해 허도로 달려온 서서는 모친을 만나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여쭈었다. 이를 본 서서의 노모는 대노하여 소리쳤다. 네 놈이 그깟 거짓 편지에 속아 의의를 버리고 냉큼 조조에게 달려왔느냐. 네가 어리석고 뻔뻔하여 조상을 욕대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 어찌 그리 의의를 모르고 살이 분별을 못하느냐. 기세등등하고 의로운 모친 앞에서 서서는 땅이 엎드린 채 감히 눈도 맞추지 못하였다. 아들에게 한바탕 육설과 설교를 끝낸 서서의 모친은 병풍 뒤로 들어가더니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느 날 수경 선생이 호련 유비를 찾아왔다. 공명이 제대로 섬길 주인을 못 만나 산속에 묻혀있네. 수경은 은근히 제갈량을 천거하고는 표현이 사라졌다.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에게 선사할 선물들을 싣고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기거하는 와룡 언덕으로 출발했다.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찾아가 살인문을 두드리니 동자가 나왔다. 공명 선생께서는 아침에 나가셔서 아니 계십니다. 유비가 물었다. 언제 돌아오시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유비는 낙담하여 기운이 빠졌다. 제갈량을 만나려다 허탕을 친 유비는 며칠 후 와룡 선생이 돌아왔다는 전갈을 받고는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드를 대동하고 또다시 찾아갔다. 도착하고 보니 초당 안에는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만이 있었다. 형님께서는 아니 계신지요. 유비가 묻자 제갈륜이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형님께서는 벗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편지만 남겨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납게 날리는 눈보라를 해치며 찾아가서도 만나지 못한 유비는 실망이 컸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때 호련 제갈량의 동자가 선생이 돌아오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낙타를 타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한 선비가 유비의 눈에 들어왔다. 유비는 그가 분명 제갈량이라고 생각했다. 황망히 말에서 내린 유비가 예를 갖추며 인사를 올리니 제갈균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형님이 아니라 형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 함자가 황승원이라고 하십니다. 유비는 어쩌지 못하고 기분이 떨떠름하고 불쾌해지고 말았다. 다음에 이른 봄 유비는 길한 시기를 택하여 사흘간 목욕 재개를 하고 분양을 드린 다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한 번 더 융중으로 가 제갈량을 모셔오려 했다. 관우와 장비는 나서서 유비를 만료했다. 장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형님께서 그 촌놈을 데리러 또다시 친히 움직이려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수다. 차라리 밧줄로 꽁꽁 묶어서 형님 앞에 대령함이 낫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엄하게 아우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참으로 예를 갖추지 못하여 내가 선생을 모셔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오히려 방해만 되니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선생을 모셔오겠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따라 나섰다. 아닙니다. 응당 형님을 모시고 가야지요. 제갈량이 사는 초가집에 당도한 유비는 동자에게 선생이 계시는지 물었다. 동자가 들어갔다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선생께서 안에 계시기는 하나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깨우지 마라. 아우들은 밖에서들 기다리게. 유비 자신은 입구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갈량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갈량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우리가 왜 이런 꼴로 시골뜨기 농부를 기다려야 하는 거요? 장비가 불만을 토했으나 관우는 그를 달랬다. 큰 형님이 하시는 일이니 잠자코 따르게. 이윽구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가 세 번째로 자신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는 그 정성을 헤아려 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마침내 유비는 제갈량과 천하의 대사를 논하기 시작했다. 동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서천의 지도를 가져오게 하더니 손으로 지점을 짚어가며 유비에게 천하 대사를 이룩할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황숙께서는 먼저 형주를 터전으로 하여 발판을 굳히십시오. 그리고 서천을 취하여 업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유황숙의 촉, 조조의 위, 손권의 오, 삼국이 솟발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국이 천하 폐업을 다툴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중원을 도모하십시오. 유비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제갈량의 말을 들었다. 제갈량의 말을 경청한 유비는 그를 모셔가길 청했다. 제발 선생님께서 이 미천한 사람을 도와 곁에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은 웃으며 거절했다. 이 사람은 그저 밖 가는 농사꾼이지 하산하여 속세에서 공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유비는 진심으로 제갈량을 청하느라 그 간절함에 눈물이 흘러 옷깃과 옷소매가 젖었다. 부디 저와 함께 대업을 도모하기를 원하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성의에 간복하여 종내에는 청을 응낙하였다. 제갈량이 동생 제갈균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 번씩이나 초가집으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청하는 삼고초려를 행하시니 내가 아니 갈 수 없다. 너는 모쪼록 내가 갈던 밭을 절대 그냥 버려두어 못쓰게 만들지 마라. 내 공적을 쌓은 후 반드시 다시 돌아올 터이니. 그리하여 제갈량은 드디어 유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삼고초력 끝에 제갈공명을 모시고 신냐로 돌아온 유현덕은 그를 군사에 봉하고 모든 군정을 제갈량에게 이림하였음은 물론 제갈량을 스승으로 깎듯이 모시며 극진하게 예를 다하였다. 밤이건 낮이건 한시도 제갈량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청했고 천하의 일을 논의하였다. 큰형님은 대체 매일 뭐하는 짓이오? 우리 일이나 하자. 유비가 이처럼 융숭이 제갈량을 받더니 관우와 장비 두 아우는 슬슬 못마땅한 생각이 잃었다. 대업의 꿈을 꾸고 강동의 손권은 현명한 인재를 두루 등용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니 그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손권 곁으로 걸출한 인물들이 몰려들고 손권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길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부형의 여업을 훌륭히 이어받아 안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밖으로는 병력을 튼튼히 하여 저남은 7천여 척에 이르렀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에 봉하여 수륙의 군마를 통솔하게 했다. 조조는 원소를 치고 나니 강동의 손권이 눈에 밟혔다. 거기다 갈수록 그 명망이 높아가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조는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아들 중 하나를 조정의 인질로 보내라는 명을 전했다. 손권의 어머니인 오국태 부인은 이 전가를 받자 주유와 장소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가 말했다. 만일 도련님 중 한 분을 인질로 보내면 사사건건 조조의 간섭과 견제를 받아도 참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주군께서 강동을 훌륭히 통치하고 계시니 백성이 믿고 따르며 군사 또한 강성하고 양식도 풍부하고 어진 인재를 두루 곁에 두어 훌륭한 모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조와 전쟁이 붙는다 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망해봄이 어떨지요. 국태부인과 손권도 주유의 말을 수긍하여 인지를 보내지 않았다. 단양 태수인 손권의 아우 손익은 성미가 괄괄하고 술을 즐기며 주벽이 고약하여 취하면 곧잘 이유 없이 병사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독장 위람과 군승대원은 손익을 해칠 마음을 먹고는 손익의 하인 변홍과 몰래 내통하여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계략을 짜서 어느 날 연회가 파한 틈을 타 변홍에게 술 취한 손익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까짓 주정뱅이쯤이야. 변홍이 손익을 죽이고 나자 위람과 대원은 공모사실을 숨기고는 변홍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난 그저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혼자 죄를 뒤집어 쓴 변홍만이 억울하게 참수형에 처해져 그 목이 전시되었다. 미망인이 된 손익의 부인 서씨는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다. 위람은 서씨에게 반해 강제로 혼인을 올려 그녀를 취하려 했다. 그렇지만 예의는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목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하세요. 서씨는 거짓으로 승낙하고는 남편이 생전에 몹시 신뢰했던 신복 손고와 부영 두 장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시 아주버니 손권에게도 이 변고를 알렸다. 이런 처죽일 놈들. 서씨는 위람을 술 취하게 하여 침실로 끌어들였다. 이때 서씨의 부탁을 받고 침실 휘장 속에 숨어있던 손고와 부영이 위람을 죽여 서씨가 겁탈당하는 것을 막았다. 서씨는 또 한 명의 원수인 대원도 연회에 초대했다. 이런 일이 있은 줄은 꿈에도 모르던 대원 역시 손고와 부영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서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 손권이 서부인이 보내온 전가를 받고 친히 군사를 끌고 와 아우를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고 서부인을 구하려 했을 때는 영리하고 용감한 서부인이 이미 남편의 원수를 다 처치한 후였다. 그대들이 수고했다. 손권은 손고와 부영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그들을 아장으로 봉했다. 그리고 서부인을 강동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해주었다. 권한 17년 봄 손권은 옛날 황조에게 패한 한을 서륙하려 궁리하고 있었다. 하늘도 손권의 편을 드는지 황조의 부장 감령이 손권에게 투항하러 왔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손권은 크게 반기며 감령을 받아들이고는 황조를 물리칠 계책을 물었다. 감령은 여차여차 하라고 용병수를 일러주었다. 손권은 곧 수군을 이끌고 황조를 정벌하러 나섰다. 황조는 손권에게 대패하여 쫓겨갔고 손권의 군사들은 강하를 점령했다. 황조는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려 했으나 감령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강동의 손권이 황조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표는 유비를 형주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쯤 유표는 연로하고 몸에 병이 많아 바야흐로 세상을 뜰 조짐이 보였다. 유표가 유비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나는 이미 건강이 쇠하고 나이가 많아 형주를 돌볼 수 없으니 이제 자네가 형주를 맡아주게. 유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갈량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리도 완강히 거절하십니까. 형주를 주근깨 거저 바치겠다 하는데. 유비가 담담히 말을 받았다. 남이 위태한 때를 타 자기 이익을 깨함은 위롭지 않은 일입니다. 제갈량은 그런 유비를 보며 도량이 넓은 인물이라고 경탄하였다. 강동의 손권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마당에 유비의 움직임마저 심상찮음을 눈치챈 조조는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유비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조조는 후한의 싹을 자른다며 하우돈에게 십만 병력을 주어 신냐를 치도록 명했다. 그러자 모사 순욱이 가나였다. 유현덕은 당대에 걸출한 영웅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출 귀모란 기제 제갈량까지 얻어 군사로 모시고 있으니 결코 사사로이 볼 수 없습니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돈은 순욱의 말을 흘려듣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장담했다. 내가 단번에 유비와 제갈량을 산채로 잡아다 바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을 승상께 바치리다. 하우돈이 군사를 끌고 신냐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장비가 관우에게 주절거렸다. 이번에야말로 잘난 제갈량을 내보내 한번 막아보면 되겠구려. 유비가 제갈량을 지나치게 편애함을 투덜댄 것이다. 이때 유비가 사람을 보내 두 아우를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하자 했다. 장비는 여전히 볼맨 소리를 냈다. 형님께서는 제갈량을 얻으니 물 얻은 고기가 된 듯하다 하지 않으셨소? 어째서 이번에 그 물을 끌어다 쓰시지 않는 거요? 장비가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며 유비가 나무랐다. 지혜는 국명에게 의지하고 용맹은 그대들 두 아우에게 의지하는데 어찌 이리도 반목질시만 하는가? 유비의 꾸지짐에도 장비는 이를 삐죽거렸다. 이런 관우와 장비의 태도를 본 제갈량은 유비에게 요구했다. 아우님들은 제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듯 보입니다. 저를 믿고 계략을 쓰게 하시려면 총지휘권을 상징하는 검과 관인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유비는 당장 제갈량에게 이를 내려주었고 제갈량은 병사와 장군을 파병한다는 명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우가 제갈량에게 따져물었다. 우리 모두 적을 맞아 싸우러 가는데 공명 군사께서는 뭘 하시겠다는 거요? 제갈량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다. 저는 그저 앉아서 성이나 지킬까 합니다. 장비가 크게 웃어대며 비아냥거렸다. 그래 우리는 전장에 나가 피 튀기며 싸우고 군사께서는 한가로이 자리나 지키시겠다는 거요? 불만은 가득했지만 제갈량의 손에는 현덕이 내려준 검과 관인이 들려있으니 장비는 꼼짝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계책을 세워주었다. 조자룡을 앞세워 허술하게 대적하게 하시어 하우돈을 좁은 갈대밭으로 유인하시고 관우와 장비는 매복시켜 두십시오. 그리고 불을 질러 적의 군량을 태운 다음 관우와 장비가 포위된 적을 치고 주군께서는 뒤에서 협공을 하십시오. 저는 승전 축하연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군사의 뜻대로 하리다. 이를 꿈에도 모르는 하우돈은 조자룡이 어물쩍 대적하다 도망치자 기고만장하여 그 뒤를 쫓았다. 결국 하우돈은 협곡에 갇히게 되었고 이어 사방에서 복병이 튀어나오며 불을 지르자 꼼짝하지를 못하였다. 조조의 군대는 불에 타죽고 복병의 공격에 상하는 인마가 부지기수였다. 하우돈은 죽을 힘을 다해 포위망을 뚫고 좁은 길로 빠져나와 주랭랑을 쳤다. 유비의 군대는 제갈량의 병법으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내심 제갈량을 못마땅히 여겼던 관우와 장비도 제갈량의 빼어난 용병수를 몸소 겪게 되자 서로 입을 모아 찬탄에 맞이 않았다. 제갈 군사는 참으로 걸출한 지략가일세. 이때 작은 수레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윤건을 쓰고 학창의의를 입고 깃털부채를 든 제갈량의 모습이 보이자 관우와 장비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와 수레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갈량에게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올렸다. 제갈량은 아무런 말도 없이 빙글에 웃고만 있었다. 비록 조조의 군대가 대패하여 돌아갔다 하더라도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유비는 조조가 다시 대군을 일으켜 올 것을 내다보고는 제갈량에게 계책을 물었다. 제갈량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지금 유표의 병이 위중합니다. 어서 형주를 취하십시오. 그래야 조조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유표 형님께서 입은 은혜가 크거늘 어찌 병석에 계신다 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렇듯 불이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담은 제갈량은 홀로 탄식하며 뇌까렸다. 지금 형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큰일이 생길 터인데. 유비 군대에 대패하여 쫓겨온 하우도는 치욕스러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결박지어 조조에게 갔다. 소인이 큰 소리를 쳤으나 불로서 상대를 공격하는 공명의 화공술에 대패하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조조는 그의 결박을 손수 풀며 말했다. 이미 진싸움의 죄를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내게 다른 계획이 있네. 이제 유비와 손관만 빼고는 다른 이들은 게이할 인물들이 못되네. 이참에 강남을 완전히 평정해야겠어. 자네가 공을 세울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조조는 오십만 대군을 일으켜 강남을 정벌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러자 공룡이 만류하고 나섰다. 강남의 유표와 유비는 한나라 왕실의 종친이니 함부로 군살을 일으켜 정벌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승상께서 의에 어긋나는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천하의 민심을 잃게 되시니 부디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굳힌 조조는 공룡의 간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노하였다. 평소 공룡에게 업신여김을 받아 앙심을 품고 있던 칠여는 이 기회를 틈타 조조에게 공룡을 중상모략했다. 칠여의 말에 넘어간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공룡과 그의 전 가족을 몰살시키고 말았다. 유표는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자 자신이 이내 세상을 뜰 것임을 느끼고 유비를 불렀다.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뜰 것 같은데 걱정이 있네. 내 아들은 형주를 맡을 그릇이 못되니 형주가 걱정일세. 부탁인데 자네가 형주와 내 아들놈을 좀 맡아서 돌봐주게. 유비가 대답했다. 아드님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보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에 어긋나는 청이니 거두어 주십시오. 유비는 유표의 후계자 자리를 강경히 거절했다. 유표는 끝내 숨을 거두며 유비에게 큰아들 유기와 형주를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으나 유표의 부인 채씨와 채모, 부하 장유는 유서를 빼돌렸다. 형주는 내 아들 것이야. 채씨는 자신의 아들 유종을 후계자로 삼는 것으로 유서를 위조했고 유기와 유비에게는 유표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뿐만 아니라 유비와 유기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들의 죄를 물을까봐 두려워 유종을 데리고 양양으로 옮겼다. 조조는 오십만 대군을 다섯 길로 나누어 양양으로 쳐들어갔다. 유표의 부장이었던 괴월과 부손, 왕찬은 입을 모아 조조에게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은 비록 어렸으나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어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항을 하겠느냐. 우리 가족의 안위가 우선이다. 채씨 부인이 투항을 강요하고 나서자 힘없고 어린 유종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부득불 투항서를 작성하여 송충에게 주며 조조에게 전하도록 보냈다. 투항서의 내용인즉 형주와 양양의 아홉 고우를 조조에게 바친다는 것이었다. 유표가 세상을 뜬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채씨가 주도한 어이없는 항복이었다. 송충은 투항서를 품에 넣고 가던 도중에 관우와 마주쳐 그에게 잡히게 되었다. 붙잡힌 송충은 유표의 부고와 유종이 조조에게 투항한 사실 등 그간의 정황을 터놓았다. 송충을 통해 비로소 사태의 급변을 접하게 된 유비는 놀랍고 기가 막혔다. 이런 세상에. 마침 유비의 모사가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가 유비에게 방법을 일러주었다. 유표님이 돌아가셨다니 유황수께서 문상한다는 명목으로 양양으로 가셔서 유종을 인질로 삼고 마쿠 세력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형주를 취하고 조조를 대적하실 수 있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대의를 들먹이며 고집을 부렸다. 그건 안 될 일이오. 난 절대 유표 형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이한 행동을 할 수는 없소. 차라리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가서 우선 조조의 공격을 피해 대오를 가다듬는 편이 낫겠소. 유비는 신야를 떠나 번성으로 옮길 준비를 명했다. 유비가 번성으로 옮긴다고 방을 붙이자 신야의 백성들도 저마다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제갈량은 바야흐로 조조의 군대가 닥칠 것을 알고는 백성과 관리들의 가족을 번성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서둘러 장수를 파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책략을 짜나갔다. 또한 관우, 장비, 조자령 등 명장들을 불러 용병수를 명하니 모두가 제갈량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제갈량은 각각에게 병력을 나누어 양양으로 파견해 조조를 맞아 싸우게 했다. 물자 조달과 병력 파견이 끝나자 제갈량은 유비를 모시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승전보를 기다렸다. 1차적으로 조조를 맞아 싸울 부대는 제갈량의 작전에 따라 붉은기와 청색기를 양편에 나누어 들고 각각 좌우편으로 나누어 달렸다. 그 뒤를 쫓아 달리던 허전은 장미파로 유인되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하던 곳에서 갑자기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비와 제갈량이 화려한 양산 밑에서 술잔을 마주하며 한가로이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작자들이? 이를 본 허전은 우라통이 터져 당장 군사를 끌고 올라가 유비를 죽이려 했다. 그런데 분기탱천하여 산 위로 달려가던 허저 군사들의 머리 위로 나무와 돌덩이가 소낙빛처럼 떨어졌다. 허저는 대패하여 도주에 갔다. 조인은 병력을 대동하고 신냐에 당도했다. 그는 성문이 열려있자 급히 말을 몰아 성 안으로 진격했다.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겁쟁이 유비는 성을 버리고는 모두 데리고 내빈 모양이구나. 일단 먼 길을 왔으니 좀 쉬기나 하자. 조인은 의기양양해 했으나 밤이 깊어지자 느닷없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이야 성 안에 불이 났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온통 시뻘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오직 동문에만 불이 붙지 않고 있었다. 동문으로 빠져나가라. 조인과 병사들이 허둥지둥 동문으로 몰려갔으나 그곳에는 조자룡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왔다. 기겁을 한 조인의 군사들은 조자룡의 군대에 크게 패하여 쫓겨갔다. 조인은 패잔병을 이끌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불이 났게 내달렸다. 백화에 도착한 이들은 불에 쫓겨 도망치다 물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며 불에 그을린 몸과 말을 씻고 있는데 순식간에 하늘에 닿을 듯 높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조인의 병마들을 집어삼켰다. 으악! 물에 빠져 죽는 자들이 수도 없으니 조인은 황당하고 기가 막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또한 제갈량의 계책이었다. 제갈량은 관우의 군사들에게 백화 상류의 물을 모래 주머니로 둑을 만들어 막아두었다가 조인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려 강에 들어올 때쯤 치워 물이 빠져나가게 한 것이다. 그러니 밀려나간 물의 높이와 기세는 폭풍이 몰아친 바다의 파도보다 더 무서웠다. 이번엔 물벼락을 맞아 혼비백산한 조인이 물이 얕은 나루터로 피해봐서는 강을 건너려 하는데 어디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또 뭐냐. 장비가 갈고리 눈을 불아리고 창칼을 휘두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조인 이놈아 내 창을 받아라. 또다시 장비의 공격을 받은 조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 주랭랑을 치는 것이 전부였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갈량의 지략으로 유비에게 대패한 조조는 유비를 결단내기로 마음먹고 대군을 일으켜 번성을 치러 갔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권했다. 번성은 지키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번성을 버리고 양양으로 가신 후 앞 이를 도모하십시오. 유비는 원하는 백성들은 따르도록 알렸다.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를 부축하고 둘러엎고는 양양으로 따라 나섰다. 고향을 떠나 강을 건너 고달픈 피난길에 나선 백성들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통곡과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자 유비는 목을 놓아 울며 탄식했다. 내 부덕함이 백성들을 이다지도 고통받게 하니 이 죄를 어찌할까? 차라리 죽어야겠다. 유비는 서글픈 심정이 되어 강으로 몸을 날리려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달려들어 유비를 말렸고 백성들도 유비의 마음을 알고 감격하여 울었다. 마침내 유비 일행은 양양에 도착했다. 유숙부가 왔으니 성문을 열라. 유종이 두려워 감히 문을 열지 않자 성 안에 있던 위연 장군이 성문을 열어 유비 일행을 맞이했다. 유황숙께서는 어서 들어와서 매국노들을 처단하십시오. 위연이 소리쳤다. 순간 문빙이 성문을 가로막으며 나서니 위연과 문빙 사이에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하... 이런 일이... 유비는 성 안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유비가 탄식하며 물러서려 했다.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백성이 다쳐서는 안 돼요. 양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일단 형주의 요새인 강릉을 취하여 그곳에서 대사를 도모해 보십시오. 유비가 십만여의 병사와 백성을 이끌고 길을 움직이니 그에 따르는 물품과 수레가 엄청난 행렬을 이루었다. 당연히 행군은 느릴 수밖에 없었다. 강릉을 향해 힘겹고 느리게 가고 있는 유비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군사를 끌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이 간했다. 지금의 행보로는 너무 느려 조조가 금방 따라잡을 것입니다. 차라리 백성들은 잠시 이곳에 두고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가심이 어떨지요. 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지금껏 부족한 나를 믿고 따라온 귀한 백성들을 버리라니요. 절대 그리할 순 없습니다. 미리 번성에 당도한 조조가 유종을 불러 만나려 했으나 유종은 조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히 나가지 못했다. 유종은 대신에 부장 채보와 왕윤을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는 그 둘을 반갑게 맞이하며 관직에 봉해주고는 유종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간특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서 유종에게 전하게 내가 천자께 아뢰어 유종을 영원히 형주의 주인으로 봉해줄 터이니 날 찾아오라고 말일세. 유종은 채모와 장윤에게서 이 말을 전해듣고 크게 기뻐했다. 유종은 얼른 인수와 병부를 받들고 모친과 함께 강을 건너 조조를 영접하러 갔다. 그러나 유종을 만난 조조는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유종, 그대는 형주에 있으면 저기 많아 위험하네. 내가 청주 자사의 봉할 터이니 청주로 가게. 유종이 사정하며 형주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유종은 모친 채씨를 모시고 청주로 향했으나 청주로 가는 도중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조조는 유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긴 행렬을 거두어 동행하느라 겨우 하루 십여리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자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유비의 행보가 그렇듯 둔하다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예부대 오천을 뽑아 급파하여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유비를 따라잡아 격파시키라. 군사들을 긴급하게 투입하겠나이다. 조조의 금명이 내리자 군사들이 바빠졌다. 유비는 조조가 군사를 보내 자신을 추격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제갈량에게 황급히 청했다. 상황이 급하니 어서 유기에게 가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제갈량은 유비의 명을 받들어 서둘러 강하로 갔다. 유비는 병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당양현 밖에 경산에 주둔했다. 야심한 밤이 되어 불시에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니 수적으로 열세인 유비의 군사들은 당할 길이 없었다. 형님 이쪽입니다. 장비는 죽을 힘을 다해 포위를 뚫어 유비를 모시고는 동쪽의 장판파로 도주했다. 한편 조자룡은 조조 군사가 공격해오는 난리통에 유비 일행을 놓치고 자신이 보호하던 유비의 가솔들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조자룡은 미친 듯 유비와 그 가족들을 찾아 헤매다 무너진 성벽 안에 말라붙은 우물 앞에 미 부인이 현덕의 아들 아두를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응애 응애 미 부인은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었다. 그녀는 조자룡에게 아두를 맡기며 말했다. 저는 몸을 다쳐서 장군을 따라가면 방해만 됩니다. 부탁이니 아기를 데리고 어서 위험을 피하십시오. 안됩니다. 조자룡은 죽어도 미 부인을 버려두고 가려 하지 않았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조조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미 부인은 조자룡이 가지 않으려 하자 우물 안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미 부인이 우물 속으로 뛰어내리자 조자룡은 슬프고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다. 미친 듯 우물 속으로 손을 휘저으며 미 부인을 불러댔지만 미 부인은 우물 안에서 숨을 거둔 뒤였다. 조자룡은 급히 성벽을 허물어 우물을 메워 조조의 군사가 미 부인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아두를 들쳐 업고는 사생결단으로 조조의 포위망을 뚫고 장판파로 달려갔다. 죽기 살기로 간신히 아기와 함께 장판파에 도착한 조자룡은 다리 위에 서 있는 장비를 보고는 소리쳤다. 익덕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니 어서 추격병을 막아주게. 장빈은 한다름에 달려나왔다. 걱정 말게. 장빈은 나는 듯 달려와 뒤쫓아오는 병사들을 무찔렀다. 조자룡은 유비를 만나자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 소인이 불충하여 주군의 가솔들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미 부인이 몸을 다쳐 우물 속에 뛰어들어 자결하시고 도련님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조자룡이 두 손으로 유비에게 아두를 바쳤다. 유비는 아두를 받아들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높였다. 이깟 내 미천한 혈육 때문에 귀중한 장군을 해할 뻔했구려. 조자룡은 유비가 아들보다 자신을 먼저 염려하며 생각해주니 감격하여 울며 엎드렸다. 이 조운이 간슬개를 모두 꺼내 바쳐도 주군의 은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조자룡을 쫓아온 조조의 군대는 장비가 혼자 다리 위에서 무섭게 고리눈을 불아리고 있고 그 뒤로는 자욱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자 또 제갈량이 무슨 개교를 부려 복병을 숨겨놓았을까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비가 병사들의 말꼬리에 끈을 매달아 먼지를 일으켜 병사들이 많은 것처럼 위장한 계략이었다. 조조는 장비를 바라보며 병사들에게 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관훈장이 말하길 장비는 백만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도 장수들 목베길 주머니 속 물건 꺼내듯 한다고 했었다. 절대 장비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때 장비가 우레같은 목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이놈들아 어디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한번 덤벼보아라. 이 장비가 창맛을 보여주마. 장비의 목소리에 천지가 흔들렸다. 조조의 병사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겁에 질려 얼른 말을 돌려 후퇴했다. 장비는 조조의 군사가 도로 다리를 건너 공격해올 것이 두려워 다리를 끊어버렸다. 장비가 이를 보고하자 유비는 탄식했다. 아우의 용맹은 따를 자가 없으나 지혜가 모자라도다. 장비는 유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다리를 그대로 두면 조조의 군사들은 우리의 복병이 많아 자신 있어 그러는 줄 알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군사가 얼마 없음을 눈치채고 공격해올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유비는 서둘러 최비를 갖추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한진으로 가서 면양을 향해 급히 말을 달렸다. 유비의 예상대로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본 조조는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장비가 다리를 끊은 것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유비는 독 안에 든 쥐이니 어서 뒤쫓아 잡아야 한다. 그러자 이전이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다리를 끊은 것은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인 듯합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의견을 꺼내놓았다. 그럴 리 없다. 일기 무장인 장비가 앞뒤 생각 않고 끊어놓은 것이다. 조조 군이 급히 말을 몰아 진격하는데 어디선가 큰 호령 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산중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휘두르며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는 틀림없는 관우였다. 내 여기서 니놈들을 기다린 지 오래다. 관우가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덤벼오자 조조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탄식했다. 이번에도 제갈량의 계략에 속았구나. 조조는 허둥지둥 군사를 수습하여 쫓겨갔다. 이는 관우가 유기에게 지원을 청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판파의 싸움 소식과 유비의 동향을 전해듣고 조조의 길을 끊으려 기다린 것이었다. 조조의 추격을 끊어놓은 관우는 서둘러 유비를 모시고 나루터로 갔다. 관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호련 북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을 실은 배들이 개미떼처럼 내려왔다. 뱃머리에 서 있는 사내가 그에게 외쳤다. 숙부님, 조카 유기가 이제서야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유비는 반가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얼마를 더 가자니 또 한 무리의 수군들과 마주쳤다. 뱃머리에 단정히 앉아있는 이가 다름아닌 제갈량임을 확인한 유비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유비를 모시기 위해 온 유기는 유비에게 강하해서 군마를 정돈하고 후위를 도모하라고 청했다. 조조는 유비가 강하로 가서 유기에게 의탁한 것을 알고는 모사 순류에게 계책을 논의했다. 유비가 유기에게 의탁했으니 만일 동호의 손권과 손을 잡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찌해야 좋겠는가? 순류는 간언하였다. 우리가 먼저 병력을 과시하고 동호의 손권에게 사람을 보내 같이 유비를 치자고 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세에 눌려 응낙할 것입니다. 조조는 그의 계책을 따라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 조조의 군대가 수로와 육로를 가득 메웠다. 행렬이 엄청나기가 서쪽으로는 형주와 협주까지 닿고 동쪽으로는 기주와 황주까지 이어지니 그 길이가 삼백여리에 달했다. 손권은 조조가 밤을 타서 대군을 끌고 강릉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노숙이 손권에게 간하였다. 형주는 천혜의 요새이고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습니다. 만일 이곳을 취하여 발판으로 삶는다면 제왕이 될 자산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손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유표가 세상을 떴으니 조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강하로 가서 그 허실을 파악하고 같이 조조를 칠 의향이 있는지 떠보십시오. 손권은 예물을 갖추어 노숙을 강하로 보냈다. 제갈량의 지략 제갈량은 손권과 조조를 다투게 하여 어보지리를 취할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손권에게 접근할 끈앞풀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노숙이 문상을 온다고 하니 순식간에 고민을 털어내게 되었다. 제갈량은 곧장 유비에게 알렸다. 노숙이 무엇을 탐지하려 하거나 조조의 군정에 대해 묻는다면 무조건 공명에게 물으라 하십시오. 알겠소. 제갈량은 노숙을 만나자 온갖 현묘한 계략을 써서 자신이 강동으로 가서 손권을 만나볼 구시를 만들었다. 노숙은 제갈량과 함께 강동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제갈량에게 말했다. 공명 선생은 손 장군이 조조의 군정을 말해보라 하시면 절대 군사가 장대하고 명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 장군께서 조조의 편에 서실 테니까요. 제갈량은 이를 듣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자경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지 않으셔도 소인이 할 대답은 이미 다 생각해두었습니다. 제갈량은 노숙과 눈이 마주치자 껄껄 웃었다. 한편 손권에게는 조조가 보낸 경문이 도착해 있었다. 경문에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죄인을 처단하려 하니 손권도 같이 동참하여 유비를 치고 영토를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권은 확신이 서지 않아 문무대신을 모아 진언을 받았다. 노숙을 제외한 장소 등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조에게 항복하고 같이 유비를 치자고 주장했다. 글쎄... 손권은 주저하고 의심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손권은 대신들을 몰리고 나서 노숙만 은밀히 따로 불러 계책을 물었다. 그대는 생각이 다르던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소? 단지 노숙만이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손권이 이유를 묻자 노숙이 대답했다. 지금 천하에서 제일 가는 모사인 제갈공명이 와 있습니다. 그에게 한 번 계책을 물어보미 좋을 듯합니다. 손권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 양이 강동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노숙은 손권의 명에 따라 강동에 뛰어난 모사와 학자들을 모셔와 제갈 양과 지혜와 언변을 겨루어 보게 했다. 몰려온 모사와 학자들은 제갈 양을 둘러싸고 난감하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어댔다. 주로 유비의 패전을 비꼬고 제갈 양의 재주에 대해 의심을 표하는 것들이었으나 제갈 양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의연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였다. 마찬가지로 강동의 모사들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제갈 양과 설전을 벌였다. 그들은 제갈 양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고 조조와 손권이 싸우게 하려는 생각으로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갈 양이 누구인가. 결국 조조에게 투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은 제갈 양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어 반박할 이치와 말문이 꼭 막히게 되었다. 이때 후련 동호의 양관 황계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지금 조조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하기 직전이오. 그런데 적을 물리칠 생각은 않고 왜 이리 말싸움들이오. 그리고 제갈 양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찌하여 그 금사라기 같은 말씀을 저희 주공께 직접 하시지 않고 여기서 풀고 계십니까. 제갈 양은 마침내 그를 따라 손권을 만날 수 있었다. 제갈 양은 손권을 만나게 되자 찬찬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푸른 눈, 붉은 수염에 풍채가 당당하고 인물이 사내다우며 기운이 범상치 않은 것이 쉽사리 남에게 흔들리거나 설득될 인물이 아닌 듯 보였다. 이 사람은 말로써 격노하게 하여 움직여야겠다. 제갈 양은 내심 생각했다. 손권이 제갈 양에게 물었다. 조조의 군대가 강성하고 장대하여 숫자가 백만이라는데 선생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라 여기십니까. 제갈 양이 답하였다. 조조의 군사는 기실 그보다 더 많은 백오십만입니다. 적들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고의로 백만이라 속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모의 능하고 전쟁에 숙달된 명장이 1, 2천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숙은 대경 실색하여 제갈 양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렸으나 제갈 양은 못 본 척 하였다. 손권은 제갈 양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조조의 병력이 그토록 대단하다니 강동은 어찌하면 좋소. 제갈 양은 간단하게 답하였다. 힘으로 싸워 이기지 못할 듯하면 항복하는 수밖에 없지요. 손권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그럼 힘없는 유비는 어째서 진작에 조조에게 투항하지 않는 거요. 제갈 양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희 주군께서는 한나라 왕실에 귀한 피를 받으신 분이며 당대 최고가는 영웅이시라 추앙하는 선비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이렇듯 고귀하고 훌륭한 분이 어찌 다른 이에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손권은 모욕감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를 박차고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숙은 제갈 양의 발언과 행동에 놀라 낯이 흙빛이 되었다. 그가 제갈 양에게 훈계했다. 함께 손잡고 조조를 치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공을 이렇듯해 하시면 어찌합니까. 제갈 양은 차분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어찌 그리도 살이 분별을 못하십니까. 조조를 물리칠 계략이 내 가슴속에 있으나 묻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니 그럴 수밖에요. 노숙은 제갈 양의 말에 황급히 후당으로 들어가 손권에게 아뢰었다. 공명이 조조를 물리칠 계획이 있으나 주공께서 자신을 경계하며 묻지 아니하신다고 웃고 있습니다. 손권은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와 제갈 양을 후당으로 모시고 갔다. 연회를 열어 술을 대접하고 대사를 논의하던 중 제갈 양이 손권에게 말했다. 유황숙께서 패했다고는 하나 명장들이 남아있고 조조가 수적으로 강하다 하나 먼 길에 지쳐 있습니다. 또한 형주 사람들이 조조를 따른다고 하나 이는 진심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약하니 손 장군과 유황숙이 마음을 합쳐 대항한다면 조조의 백만 대군은 개미 죽이기보다 수월합니다. 손권은 제갈 양의 지략에 탄성을 토해냈다. 선생의 말씀이 내 마음속 생각과 같소. 당장 장군들과 논의하여 유황숙과 함께 조조를 멸하겠습니다. 손권의 결정을 들은 장소를 비롯한 문무 대신들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니 되옵니다. 제거하십시오. 조조의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일이옵니다. 고려하소서. 손권도 대신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하자 마음에 의욕이 생겨 주저하게 되었다. 손권의 모친 오국부인은 아들이 대사의 결정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조차 전폐하자 한마디를 일러주었다. 선영책이 세상을 뜨며 말하길 아내 일을 결정할 때는 장소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깥 일을 결정할 때는 주유와 논의하라 했었다. 선영의 유언을 들어 주유와 의논하도록 해봐라. 손권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랐다. 주유는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러다 조조의 군사들이 벌써 강가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에 밤새 말을 달려 손권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게. 노숙과 주유는 친분이 남다르게 돈독한 사이였다. 주유가 오자 노숙은 그동안의 경과를 하나하나 상세히 전해주었다. 노숙이 마음을 태우며 주유에게 고초를 호소하자 주유는 그를 안심시켰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서 공명선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노숙은 말을 달려 제갈량을 청하러 갔다. 그 사이 장소 등 조조에게 투항할 것을 주장하는 모사들이 주유를 만나 뵙기를 청했다. 조조가 강동의 군사를 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와 적대하며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유비를 치자고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헌데 유비의 모사인 공명이 주군을 흔들어 조조를 같이 치자고 하니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조조와 싸워야 합니까? 조조에게 투항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그리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공들의 생각도 모두 같습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자 주유는 그들에게 동조했다. 알겠습니다. 내 생각도 공들과 같소. 이제 그만 물러가보시오. 내일 주군께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유는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장소 등이 물러간 뒤에는 황계 등의 장군들이 들어와 또한 주유 뵙기를 청하였다. 죽기를 맹세하고 조조와 싸울지언정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유가 그들에게 물었다. 장군들의 뜻이 모두 같습니까? 일체의 장군들은 결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유는 이번에도 그들과 동조했다. 나도 조조와 사생결단하여 결전을 벌이려 생각하고 있었소. 그럼 장군들은 그만 돌아가시오. 내일 주군께 그 뜻을 전하리다. 주유는 장군들을 돌려보냈다. 저녁이 되어 노숙은 제갈량을 모시고 주유를 만나러 왔다.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조조와 싸울지 투항할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주유는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역시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주군께 말씀드려 사자를 보내 투항 의사를 전할 참이오. 이 말을 들은 노숙은 노발대발하며 주유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오? 제갈량은 곁에서 팔을 소매에 끼고는 냉랭하게 웃으며 방관하고 있었다. 주유가 제갈량의 그런 행동을 지적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제갈량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노숙 선생께서 사리를 너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응당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지요. 게다가 동호회에서 모욕되게 관인을 조조에게 갖다 바치지 않고도 투항할 방법도 있지요. 주유가 호기심이 들어서 물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는 자신의 아들 조식에게 동작대부를 짓게 했지요. 그 글 속에 맹세코 천자가 되어 이교를 취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교란 대교와 소교라는 이름의 여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천하일색이라 합니다. 조조가 이 두 여인을 취하려 강동을 노리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만 조조에게 바치면 만사형통이지요. 제갈량의 대답에 노기가 충천해 얼굴이 시뻘개진 주유가 분노하여 소리쳤다. 대교는 돌아가신 손책 장군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 죽일 역정놈 조조가 감히 누굴 넘보고 그따위 망상을 한단 말이오. 주유는 한동안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 제갈량은 이교가 누군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랬으면서 짐짓 이제야 사실을 안 듯 가장하고 주유에게 황망히 사과하며 용서를 청했다. 송구하옵니다. 무례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주유는 격동한 말투로 응대했다. 실은 내 일찍이 강북의 조조놈을 처붓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군과 모사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단지 모두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명선생, 우리 힘을 모아 그 간사하고 악랄한 조조를 물리칩시다. 제갈량이 수구로 쾌제를 부르며 이를 응락했음은 물론이다. 다음날 손관은 문무대신들을 총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는 겨련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다. 선대부터 지켜온 강동 땅을 역적 조조에게 한 뼘도 내줄 수 없습니다. 신은 이곳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하여 조조와 싸울 것이며 목숨을 걸고 이에 맹세합니다. 다만 주군께서 의심하고 망설이실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유의 말이 끝나자 손관은 칼을 뽑아 들고는 상소문을 올리는 책상의 귀퉁이를 단칼에 잘라냈다. 그리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모두에게 말했다. 또다시 조조에게 투항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책상처럼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손관은 책상 귀퉁이를 잘라낸 검을 주유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처단하시오. 그러자 조조와의 대적을 강경히 반대하던 이들도 쥐죽은 듯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주유 장군에게 이번 전쟁에 있어 최고의 임무를 맡기겠소. 손관은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정보를 부장해 노숙을 찬군 교위에 봉하여 조조에 대항할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주유는 막사에서 문무대관을 불러 군사회의를 열었다. 그는 군영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관하며 군영을 내렸다. 좌우 양옆에 도끼와 창을 든 호위병이 주유를 보호하고 있으니 불만스럽고 못마땅해도 누구 하나 감히 그의 명을 거스르거나 딴 생각을 품지 못했다. 주유는 군대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출정을 명했다. 병사들은 삼강에 당도하여 명을 기다렸다. 주유는 병사들을 대동하고 삼강에 도착한 후 제갈량을 청하여 함께 일을 논의했다. 주유가 제갈량에게 요구하였다. 관우와 장비, 조자룡과 모든 병력을 동원해 철산으로 보내 조조의 군량 이동로를 끊게 합시다. 제갈량은 당장의 주유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주유가 조조의 칼을 빌어 유황숙의 수족들을 자를 셈이구나. 어찌 대처해야 할까. 제갈량은 속으로 고민했다. 같이 조조를 치기로 한 이상 주유의 청을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제갈량은 얼른 주유에게 승낙의 뜻을 전하고는 물러가 이 난관을 돌파할 계책을 생각하기로 했다. 주유, 역시 보통이 아니다. 노숙이 급히 제갈량을 찾아와 물었다. 공명선생은 주 도독의 심중을 알고 있는 거요? 제갈량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유황숙의 군사들은 무태서 기마전을 벌이건 육탄전을 벌이건 바다에서 해전을 벌이건 그 전투력과 용병술이 절묘하여 강동의 졸개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주장군은 무태서의 전쟁에 서투니 그저 해전이나 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야 저희가 알아서 해야지요. 제갈량의 차분한 태도에 노숙은 잠시 아연해졌다. 이 사람의 생각이 정녕 그러한가? 노숙은 주유에게 달려가 제갈량의 말을 한 자도 빠짐없이 전했다. 주유는 그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단 말입니까? 무장으로서 이처럼 무시를 당하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오기가 발동하여 주유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군량 이동료를 끊겠다고 나섰다. 노숙이 조심스럽게 가냈다. 공명이 덧붙여 말하길 조조는 간특하여 용병술의 귀재이니 장군은 가시기만 하면 당장 생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더욱 분을 참지 못한 주유는 당장 군사를 끌고 가서 조조의 양식 이동로를 끊어버렸다. 유비는 제갈량이 강동에 간 후 오래도록 소식이 없이 돌아오지 않자 애가 바싹바싹 탔다. 기다리다 못한 유비는 지원군을 파병한다는 명목으로 미축에게 군사를 딸려서 강동으로 보내 소식을 탐지하게 했다. 미축이 오자 주유는 반가이 맞아들이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주유는 미축에게 술을 권하며 유비에 칭찬을 했다. 유황숙의 인덕과 자인은 이 강동천지에 명망이 자자합니다. 항상 유황숙의 그런 성품을 흠모하여 뵙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부디 한번 유황숙을 강동으로 모셔 이 어지러운 천하를 어찌 헤쳐나갈지 양책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축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 냉크 묵락하고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미축이 떠나자 노숙이 물었다. 대체 무슨 요량으로 유황숙을 강동으로 청하였소? 주유가 웃으면서 섬뜩하게 대답했다. 강동이 편안하길 바란다면 유비를 없애 후한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미축이 주유의 말을 전하자 현덕 좌우의 장군과 모사들은 입을 모아 만류하며 주유가 유비를 해야 할 흑심이 있으니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간언했다.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조조를 상대하는 강동의 주유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유비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들을 뿌리치고 강동으로 출발했다. 유비가 도착하자 주유는 유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주유는 병사들에게 명하여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유비를 죽이라는 밀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주유가 술잔을 던지려는 찰나 유비의 뒤에 대춧빛 얼굴에 관우가 버티고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주유는 흠칫 놀라 던지려던 술잔을 내려놓고 유비에게 물었다. 뒤에 서 계신 장군은 알량과 문축을 단칼에 저세상으로 보낸 관훈장이 아니십니까? 유비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우의 무공은 천하제일이지요. 주유는 감히 술잔을 던질 수 없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유비가 배로 돌아오니 제갈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비는 제갈량을 보자 너무나 반갑고 기뻐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왜 그리도 소식이 없으셨습니까? 제갈량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 관훈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주유가 자객을 매복시켜놓고 주공의 목숨을 노렸으나 관훈장이 뒤에서 지키고 있었기에 어쩌지 못했지요. 유비는 깜짝 놀라며 혀를 찼다. 전혀 몰랐습니다. 아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군요. 어쨌거나 선생께서는 이제 그만 저와 돌아가십시다.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11월 갑자일 후 동남풍이 불어오면 자룡에게 작은 배를 몰아 동남쪽 기슭에 대놓고 저를 기다리게 하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하며 한 가지 당부를 했다. 그날 배를요? 절대 이 일은 어긋나면 안 되니 주공께서 거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제갈량은 배를 몰고 총총히 사라졌다. 유비는 아쉬웠지만 이렇게 작별할 수밖에 없었다. 주유에게 조조의 사자가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사자는 조조의 서신을 주유에게 전했다. 주유가 서신을 받아보니 겉봉에 한나라 대승상이 보내니 도독 주유는 열어보라는 오만한 문구가 쓰여있었다. 이 문구를 본 주유는 모욕당한 마음에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었다. 이 육실할 늙은 역정놈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주유는 편지를 갈갈이 찍고 사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찢어밝인 편지 조각과 사자의 잘린 머리를 조조에게 돌려보냈다. 주유의 사신이 찢어진 편지와 사자의 머리를 보내오자 조조 역시도 기가 막히고 분해서 눈이 뒤집혔다. 그는 대노하여 소리쳤다. 이 주유란 놈이 무서운 것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내 당장 군사를 수습하여 삼강으로 주유를 치러 가겠다. 조조는 살기 뛴 목소리로 군령을 내렸다. 주유 또한 병력을 이끌고 삼강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웠다.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미숙한 청주와 서주의 군사들이었으니 순식간에 주유에게 대패하여 쫓겨갔다. 패전한 조조는 형주의 항장 채무와 장윤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수군을 훈련시켜 재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했다. 승전을 거두고 돌아온 주유는 누선에 올라 풍악을 울리며 조조의 진영을 탐문했다. 조조 진영의 배는 휘황찬란하게 등을 밝히고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 배의 배치가 질서 있는 것이 수군의 전법을 잘 아는 도독이 지휘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놀랐다. 주유는 진영에 돌아와 물었다. 조조 수군 진영의 도독이 누구인가? 부하들이 즉각 답을 올렸다. 채무와 장윤이란 자입니다. 주유는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내가 그 둘을 없애야 조조를 물리칠 수 있겠다. 주유는 상대의 편단 배치만을 보고도 적의 강약을 파악했던 것이다. 주유는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네, 여기까지 삼국지 3장 삼고초려였습니다.